안녕하세요. 커플캔디 모델 아리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100개 상품 찜하고 5천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들 네이버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네이버 되게 자주 써요.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저희 쇼핑몰인 커플캔디를 검색해주세요. 저도 같이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커플캔디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쩌라락 뜨죠?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쇼핑몰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 상품을 보기 위해서는 밑에 쇼핑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걸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상품이 다 뜹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찜하는 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상품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 하트 보이시죠? 이게 제가 미리 찜해둔 상품이에요. 그리고 상품마다 오른쪽 위에 이런 회색 하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 하시면 이거를 하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찜한 상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시면 된 거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빨간색 하트로 바뀌죠? 이렇게 찜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법으로 총 100개, 상품 100개를 찜하시면 5천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찜한 상품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다시 맨 위로 돌아가서 여기 줄 3개 있는 버튼, 목록 버튼을 눌러주면 마이쇼핑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 마이쇼핑 보시면 여기 찜한 상품이라고 뜨실 거예요. 100개를 찜하셨으면 찜한 상품 100이라고 뜨겠죠? 찜한 상품을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들어서 찜한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 찜하시면 5천원 할인을 해드리는 딜을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커플캔디 쇼핑몰에서 공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고요. 저기 영상 하단에도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저도 네이버 쇼핑 자주 이용하는데 찜한 상품이라는 기능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상품 잘 보시고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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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